1. 2. 3. 3. 4. 추천을 누를 바에 별풍을 준다고? 그럼 줘! 말은.. 말은 며절이네? 가자. 5. 5. 레스터시티드에요 상대. 우리 스웨그님 또 하나 팽가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하나하나 감사드리고요. 시.. 이거 플레이어 2가 낫다. 어. 플레이어 2가 낫네. 와 쟤 뭐야? 와.. 말해줘 현실반영방 미쳤는데? 수비 2명 데리고 다니는데? 와.. 와.. 와 이거 진짜 잘했는데? 와.. 와 나 진짜 잘했는데 와 아 그냥 줄걸 그랬다 와 아니 형님들 근데 이거 안 밀린다 수로받아도 몸박이랑 이제 스피디가 되니까 어허어 어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오오 그래 수비가 몇 명인데 막아줘야지 여러분 어 가자 아 아 와 선배님 저걸 못 받으십니까 이 빠큐 먹으라 아냐아냐 아 진짜 아 줄이다 드십시오 진짜로 와 아니 저걸 못들 아니 저걸 아니 그냥 택배로 갖다 주는데 그걸 못 받으십니까 진짜로 오케이 나이스 역습이다 아 아휴 아휴 예 아휴믈 아휴 아 уг 미쳤는데 아씨 아 타미옥 전반전에 지금 실수 너무 많은데 아 근데 레스터시트 존나잘해 아 진짜 레스터시트 존나잘해 패스가 존나 매끄러워 오 레스터시트 미쳤는데 오 오 커자키 씨 큐떡 오 안쪽으로 와 수비 뭐야 레스터 아 나 미쳤는데 아씨 아 아 나 이거 교체각인데 이거 아 나 전반전에 개 사뻤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죠 어 아 근데 레스터가 존나잘한다 패싱이 개짱나네 와 와 와 얘네들 패스하는거 미쳤는데 오 개나있어 오 개나있어 와 와 빠른거봐 전개 와 미쳤다 어스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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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있어 띨다! 무랄 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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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스트 좋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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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좋았는데! 모랄 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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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는 수비하는구마! 와! 뭐야 쟤! 와! 재미마디 미쳤다! 뭐하디 뭐야! 우와! 이 경기는 내가 끝내oux 같다. 이 경기를 끝내대었다. 이 경기를 끝내не 왔다 이 경기를 끝내무았다! 할아ㅏㅏㅏㅏㅏ!!!!!!!!!!!!!!!!!!!!!!!!!!!! 와~~ 발수 대 estásㅏㅏㅏㅏㅏ아아아아ㅏㅏㅏㅏ앍!!! 원더풀 패스! 오! 아 선배님 왜 앞에 나가있어? 와 진짜 와 진짜 뭐하십니까 진짜 아 아 시발 배치당했네 아 아 어이가 없네 아 아니 왜 와 어! 어! 나 그래도 M-RM인데 어! 나 M-RM인데? 어! 나 M-RM인데? 아 다 6점이구나 아 그랬구나 아 다 6점이구나 어 그냥 이 두경 이 두팀의 쓰레기 경기였구나 다 너무 못했구나 다 돌전이었구나 표산 사람들 다 너무 아쉽겠구나 아 뭐야 아 가 저기 하핀 와~~ 계속 향상되네 계속 향상되고 있고 어? 저거 뭐야? 유로파리그야?? 어! FA컵이네! 중결승이네!! FA컵 중결승! 오케! 렛츠고 가자 중결승입니다 4강 8강에서 토트넌 잡고 올라왔어요 예 토트넌 잡고 올라왔어요 와포드라고 상대 와포드 오케이 가자 상대 와포드 깔끔하게 결승전 한다 엘프에이커 노리치가 우승한다 가자 놀이치러 아 웨스트엠이야 아 웨스트엠이네 웨스트엠이네 웨스트엠이야 웨스트엠 한골 만났지 한골만 앤디 캐럴이 있고 아 웨스트엠이네 웨스트엠이야 앤디 캐럴 있네 아 아 차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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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캐럴한테 먹히면 안되지요 그래 리워풀 최고의 먹힤한테 먹히면 안되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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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탐욕이 아니라 존나 잘하는거 아니야 왓포드 아니라고 웨스트엠이라고 앤디 캐럴 있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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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FA컵이라가지고 단판이라가지고 지금 바로 탈락인데 집중하자 어 파울이 있잖아 파울이 있잖아 아허 첫 quarter of an hour gone 어허 no surprise at all that this is the guy who's had such a positive impact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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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자 아포우, 탑승 포워드. 하자 쇼트! 이 쇼트는 한 번에 빠져버렸어. 아, 좋겠네 진짜. 오호! 아 팀 치면 안된다 진짜 이거 내 욕심을 좀 버리고 팀이 희귀게끔 해야겠다 아 모세스한테 개 털리네 진짜 아니 모세스한테 왜 아니 모세스 아 나 오슨 룰룸블 호이스 세트 하이 트레이트 런스 이스 커버 꽤 디스팅 아니 한번 기다려야되 아 패스 오호 아 필스하고 내가 들어갔어야됐어 응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이거 아 동점 만들어야되나 자 물아라 제발 믿는다 아 이거 동점 만들어야되나 우리 스타드 세커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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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한 놈뿌라! 호우! 야아 와 침투 개쩔었다 진짜 와아 침투 개쩔었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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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었다 진짜 와아 와아 잘 때렸어 잘 때렸어 가자 1대1입니다 중결승전 FA컵 중결승전 1대1이구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멀티골로 별수골을 넣는다 그럼 저 진짜 노이치 레전드입니다 어 저게 뭐라? 으 footage 이야앗 차비 전부 개차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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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배님 개차비 와 으와아 야오아 와 우리팀 지금 완전히 분위기 올랐다 완전히 분위기 올랐다 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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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올랐을때 한골 넣어야 되 어어 아 분위게 깨면 안돼 분위기 깨면 안돼 분위기 깨면 안돼 와우우 와아 오어 weh 와 뭐해 거기서 뺏기고 있어 소비가 무라 와 이스빈 무라인 무라인 와 와 러블리골이 왜 러블리골이 러블리골이 야 미쳤다 진짜 와 와 와 진짜 잘쳤다 와 진짜 개 질였다 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진짜 이거는 개 질였지않습니까 와 여러분들 추천 즐겨차게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께요 와 중결승전 웨스트 엔전 제가 멀티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붙박이 주전 플라스 이정 역청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름 이정 시작때 갑자기 결승전에서 내가 골을 넣는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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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치가 나 동상 세워준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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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떠나야되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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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내가 만들어 놓은 경기를 망치면 안됩니다 선배님들 아아 아아 와 4강전답게 경기 존나 재밌네 진짜 축구하는 것 같네 와 와 오허 수비님들 아 수비 선배님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탈락합니다 그러다 아 아 아 차비 아 아 올렸는데 아 몹상 잘했는데 아 오 벌써 아 차비 모세스 퀵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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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클립 퀵볼 클립 dies 아! 바로 찼어야지! 아! 아! 바로 찼어야지! 아... 와... 아니야! 나 눌렀어! 눌렀는데! 아! 와! 연장이다! 아! 와! 큰일 났다! 아! 연장전 처음 나건다! 와! 엄청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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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왜 이상하다 저거 와... 빨리 줬어야지 어허! 어허! 모세스 안 돼! 어허! 어...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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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배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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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오호오 안돼요! 아 테크를 했어도 막아야되요! 제발! 제발! 오우 난소 오케 난소 와 선배님들 퇴업하십니까? 뭐합니까 지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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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스가 이렇게 지르는데 뭐하냐구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OOOOOO OOOOOO 끝장봐 아아아아 alous ! Yes, Sahib! 와씨... 쉴 게지렸습니다. 와AA 예스 갔습니다, 노릇집 gaveb h 아아아아앜 흠흠흠흠흠 흠흠흠 와 패스 개 질였다 진짜 와 근데 패스 개인적? 내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인생겸기다 웬스팀 FA컵 4강 와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쇼 여러분들 예 추천 한 번씩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아 방금 외질 같았어 진짜로 오호 아아 무랄 방전됐다 무랄 방전됐다 방전돼도 됐지 방전돼도 됐지 방전돼도 됐지 왜냐 너 때문에 결승을 갔으니깐 와아 와아 평점 보자 평점 보자 8.5 와 9점 받기 진짜 어렵다 9점 받기 진짜 어렵다 8.5다 와아 최고 평점이다 최고점 어 내가 이때까지 최고 최고 평점이다 와아 어 잠시만 뭐야 하아 4강 첼시대 맨시티 맨시티 올라왔네요 아니다아니다 에버튼 올라왔네 에버튼 에버튼 올라왔네요 하아 결승 에버튼 대 노리치시티 와아 와 여러분들 개질입니다 저 진짜 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무랄 개질입니다 성장 개질입니다 지금 거의 레시포드급입니다 21경기 출장했구요 평균패점 6.4구요 득점수 14득점입니다 도움 3득 3도움 하아 어 지금 와 미쳤습니다 맨시티입니다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재스맨 쯔 재스 하자 가자 맨블루야 맨블루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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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챔스권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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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기면 챔스 가능하다 오케이 아 우리 또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주계방에서 챔스 가자 천천히 가자 아 근데 맨시티 너무 잘해서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오호 좋아요 천천히 갑시다 아씨 콩파니한테 개 개 싸먹겠다 콩파니한테 개 싸먹겠다 몸싸우면 콩파니한테 안 된다 콩파니한테 개 싸먹겠다 저거 멘시티전에서 골 넣تم다면 나는 진짜 노리치의 레전드가 되는 거다 와 그런데 멘시티 tiro 잘한다 와 아구에로 포스 봐 아구에로가 지금 득점 1이거든요 폴라로프 오오오오오 워 어 오케이 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이 나잇수 어? 오케이 커버 좋아 아 옵사이드 아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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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뛰기 잘하는데 나 아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집중해가지고 욕을 하십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리렉스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아 그냥 바로 올리지 바로 안올려 오오오오오오오 faults 오우 나였어 오케 나이스 와 콩팡이 와 역시 콩팡이다 역시 콩팡이다 와 역시 콩팡이다 음 너무 탐욕이었고 아 확실히 맨시티가 존나 단단하다 와 연계가 봐 오 저게 무랄 저게 무랄 오 와 와 아니 나 콩팡이의 밥인데 나 콩팡이의 갠데 지금 아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 콩팡이 진짜 한번 담글까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제가 또 담그는거 또 완전 김치 담그는 짓 완전 잘 담그거든요 진짜로 예 태클 오지게 또 잘하기 때문에 왜냐면 콩팡이 이제 교체시키면은 진짜 이제부터 쑥쑥 되거든 내가 옐로우카드 한장 받고 좋은 원 오케 구패스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Appreciate it 이제 매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subscribe 와아 저기서 바로 뺐어 электr 와아 야 저기서 바로 뺐어 어 야 백으로 바로 뺐어 퍼스트 터치 개 질였어 와아 이야 쿨박스 보소 아니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거 내가 연계 다 만들었잖아 어 내가 기점이었잖아 아 아 어 으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와! 무랄!!!!!!! 이스미 무랄!!!!!!! 이스미 무랄!!!!!!! 야!!! 뛰어가는 거 봐! 뛰어가는 거 봐! 와!!! 무랄!!!!!!! 에엇!!! 찬스 맨!! 아니 근데, 레드번도쟤 원겔 원헛이라가지고 나 어씧나 한 걸 똑춰 더 해야겠다 멘시티 상대로! 어허 개툴링 오 개툴링 뭐야! 오 씨발 현실 반영됐네요 개털린 으어어씨 아아 아아 나 존나 라인 아아 와 나 존나 개쩍었는데 다시 한번 간다 아 눈이 났습니다 아 체력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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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나는 레쓰비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우리 나는 레쓰비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이 새벽에 달달한 100개 정말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풍선이 막힌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일정 좀 볼게요 와 우리 레쓰비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레쓰비 형님 3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님 원래 스타 보시지 않나요? 저 스타 잘 안하는데 아니 이게 무람무람누 아니 이게 무람 아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3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물 아래 감동하셨다고? 몇 경기 남았는지 일단 볼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뭐할까요?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아니 형님 뭐할까요? 아니 형님 뭐할까요 형님 예? 아니 형님 뭐할까요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예? 예?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뭐할까요 형님 와 3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3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하지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약 4 sim 정정μ 신절 혼록 날씨 공 keto 하 빠 하 탈 인생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짜잔님 라쏭 안되냐구요? 라쏭 되죠 형님 당연히 되죠 라쏭 되죠 형님 오지게 한번 형님의 목 놓아서 형님 재농장치 형님 귓구멍 형님 귓구멍 바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귓구멍 바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안되면 될 때까지죠 형님 귓구멍 바로 바로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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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지켜찾기 한 번씩 한 번 부탁드리겠구요 예 진짜 라쏭이 여러분들 정말 농담하는게 아니라 비 때문에 정말 유명했지만 저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탓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 제 탓이 진짜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뭐라고 해야될까요? SNS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라쏭 완전히 다 퍼뜨렸습니다 예? ne? 형님 데리고 갑니다 형님 보면서 갑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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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1,2,3,4, 이시미 왓채가 1,2,3,4, 이시미 왓채가 난 눈물 수 있는 딸은 많지 넌들처럼 없어도 있는 초회차지만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형님들 일단은 이거 한경기 남았고 두경기 세경기 네경기 다섯경기 여섯경기 여섯경기밖에 안 남았다 어 여섯경기밖에 안 남았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섯경기 다 하기에는 좀 약간 에바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길까 형님들 웨스트엠전 웨스트엠전이랑 얘 얘 여기까지 넘길까 건너뛸까 형님들 어 건너뛸까 시뮬러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맞지 좀 약간 지겨운 면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어 경기를 건너뛰고 스킵해보자 어 아 아 이게 뭐라구 이게 뭐라구 아 아 아 이게 아니 스킵을 왜한다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내가 했네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한번 건더지자 믿는다 오케이! 와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3대0입니다 오케이 6위 오케이 6위 오케이 야 나 아까 전에 해트트릭이었어? 진짜? 나 해트트릭이었어? 무라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안 돼? 형님들